오케이 안팅겼다 굿 아 깜모래 메스건 운 스턴 도망갑니다 다른 서포트 했으면 기졌죠 아 점화 괜히 걸었나? 아이고 어우 매섭다 큰일날뻔했어 큰일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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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랭가는 차단하겠습니다 상당히 인성이 더러운데 차단해져 으음 큰일날뻔 큰일날뻔 스펠 다 빠졌다 초빠래 인벼내네 메스 코넛 설레 안좋은데.. 쉬... 뭐 있어? 음.. 갑니다 가자 종 한번 먹어 줘야지 빨리 빨리 한마리 놓치면 안돼 레드 먹을 때 이 가장 싫어요 오케이 경험치 안놓진다 경험치 안놓치는게 가장 중요하죠 불시함 일단 사려줍니다 스펠이 없어가지고 이블린이 이레경올거야 땡기자 불교하는 순간 이블린이 이레경옵니다 바텀스펠 빠져가지고 계속 땡겨주세요 사려사려 도끼로 먹어야지 한방이야 도끼돌리면서 먹어 한방이란다 일뿔린이 정글일때는 사려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보이기때문에 사려주는게 가장 베스트에요 안사림은 갱신리 안사림은 갱신리 안사림은 갱신리 상당하자 미드처럼 아스턴 아깝다 먹을텐데 쳐주지 비교환 좋구요 가드 평타패시브가 상당히 세 가드 아우 랭가 랭가 세지 아픈도 이제 수술 충격해야죠 맞지 사양성구 빠지면 바로 들어가야지 여기 가드 딱 걸어주고 비교환 한번 싹해주고 빼주고 가만있거든요 이대에는 안좋아요 팔찐 팔찐으로는 못이기지 임마 리시나무 같이 바텀가자 이거 여기 딱 갱킹강이 압박해줍니다 오는척 하면서 빠져주구요 어 그럼 미드에서 갱킹 성공한다는 말씀 가끔 바로 백픽 찍었겠죠 정글로 온다 현실은 페이크했지 맞딜 뜨려그래 맞딜을 전방지게 가드 엄청 세거든요 오는 순간 스턴이다 오는 순간 스턴이다 오면 스턴이었어 뭐야 이거 스턴 걸어주고 도워두워 아아아아 젠장 이블린 플래시 20초 이블린 랜턴이었어? 야아씨 이블린 랜턴이었네 이블린 생각 못됐다 당연히 루시안 랜턴 타고 올줄 알았는데 스읍 이블린이였어? 이블린은 저게 매섭지 힐이 없었나보다 아까워 피나 박아주기 이블린 랜턴 종 먹어주고 한번 좋아 미드 자르반이네 죽어야지 미르반 미르반 죽어야죠 굿 아리 아리클났어 죽음의 종소리 그저 아까야되는데 바텀팀 사려받 타워치고 돈치 돈 벌면 사는다 타워치면 돈 나오죠 뒷마H 탑미드 깔끔해 탑미드 무난하게 이기겠네 무난하게 연습생택 쌓아가야죠 이제 와드 딱 깊숙해지고 이븐일때는 보이게 하는게 좋아요 그레이븐 못이기지 루시암 죽어 깔끔한 들리사니 죽어 그냥 뭘 무식하게 쌓이냐 루시암 따줍니다 바로 한번 문상대는 놓치질않아요 깔끔하게 죽을줄 알았는데 최후의 바락 바락 쩌는데 루시암 이븐일리 미치 보이시고 포탈타지 풀위에 쓴 포탈은 일방통행입니다 모르시는분들이 있어요 바드 잘 모르시는분들이 왔던 포탈으로 돌아가면 되지않냐 이러시는분들이 있는데 바드는 왔던 포탈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방통행이에요 왔던 포탈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총리를 해볼까요? 내eg이